입양에 대해서 볼까요. 입양이란 말은 성년자이라면 누구나 입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자가 될 사람, 양자가 될 사람이죠.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일 때는 법정대린의 동의를 받아서 입양을 승낙하고요. 그리고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일 때는 법정대린이 그의 가름에서 입양 승낙을 합니다. 그래서 입양은 일단 당사자 의사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양자가 될 미성년자는 법정대린,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입양에서 양자가 될 수 없는 자는 뭐겠습니까. 양자가 될 수 없는 자는 일단 존속은 양자가 될 수 없겠죠. 존속은 양자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자기보다 연장자,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은 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입양이 되면 그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그런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 입양은, 자 이게 특징이요. 종전의 친족관계에는 소멸되지 않는다는 점. 자, 이것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일반 입양을 통해서 양자가 되면 그러면 생부모하고, 친부모죠. 친부모하고 양부모 모두 부모입니다. 그래서 종전의 친족관계는 소멸되지 않지만. 자, 근데 특이한 것은 친양자 입양이 되면요. 그러면 종전의 친족관계는 소멸됩니다. 자, 종전의 친족관계는 소멸된다는 점에서 아주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친양자 입양에 대해서, 친양자 입양에 대해서 법조문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그것이 263피에 나와 있죠. 908조의 입니다. 자, 친양자 입양하려는 사람은 다음 요건을 갖추어서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해야 되고, 그리고 가정법원에 결정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친양자 입양의 확정 결정이 필요합니다. 자, 먼저 1항 1호.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 입양할 것. 그러니까 부부가 있으면 이 부부의 공동으로 입양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 근데 그 기간이 혼인이 시작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3년 이내 이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부 생활이 안정적이라는 것이 요건입니다. 그래서 3년 이상 혼인 중에 부부고, 그리고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을 해야 되죠. 자, 다만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3년 이상 필요 없죠. 3년 이상 필요 없고, 1년 이상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친양자가 될 사람은 미성년자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성년자를 대상으로 친양자 입양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있다면 그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동의. 그리고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서 본인이, 친양자가 될 사람 본인이 입양 승낙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가름해서 입양 승낙을 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촬영기자1호